아, 잘했어. 다들 이렇게 신발 벗겨서 안 걸으셨네. 푹 있는 데가 많지, 그렇지. 영어들든 뭔 영어야. T-HIT야, TLIT야. 아, 잘했어. 아, 됐어, 그만해. 뭐 한다는 거야? 됐고요. 다른 걸 쓴다고요. 다들 길이 없어. 아이고 아저씨는 아직 잘 키우시는구나. 아 이 아저씨 여기 선인장 다 심어놨어. 너무 웃기다. 너무 귀엽다. 나는 지금 들어갈 수가 없네 이걸. 아따 환장하겠구나. 처참하다. 살아있냐. 오 방울토마토. 우와 방울토마토 살아있다. 잠깐만. 고추 다 죽었고요. 호박 다 죽었고요. 지금 할 수 있는 건 방토채취 부기 없다. 우와. 너무 웃음. 나는 Malcolm. 아침에 먹어서... ces이奇妙이 난다. 그런데, 여기는게 안 나면 안 되는구나. 사실은은 안 나를 생각하는게. 아저씨가 야채취가왔어요. 고추. 여녁. 여녁. 밤에 꽁에다가 해서 갖는다. 비록 이건 무섭어 쫄깃쫄깃 뭔가 이렇게 많이 났쥬 아침에 보니까 벌레가 나와 있던데 이 속에서 기생하고 나온 건지 모르겠어요 음 맛있어 생긴 건 이래도 달아요 얘는 껍질이 얇고 단 느낌이라면 얘는 껍질이 두껍고 단단한 느낌 단맛은 빨간색이 더 강한데 식감은 저는 이게 더 좋아요 눈 왜 눈이 한쪽밖에 없니 배꼽인가? 어우 배부른데 저는 이만 물러가겠사옵니다 잡으라 하지만 숨어있는게 더일지 집중 몇가지 깜짝놀어 이게 원래 종류가 딱 이거 하나에요? 알벤더주린 회사가 워낙 여러가지가 있는데 회사보다도 그냥 청구는 더 쉽게 알벤더주린 청구를 소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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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방 칫수되려고 계약하려는지 보러 왔고요 생각보다 방이 작아서 약간 문제긴 한데 제대로 짜봐야지 지금 이태원 이슬람 사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슬람 오늘 일정이 참 빠듯한 게 제 친구가 친구라고 하면 깨끗해 한 살 차이 나갖고 그 친구가 참 춤을 좋아해 그래서 이번에 저보고 문토에 가입을 했냐는 거야 그래서 난 문토가 뭐야 문화 토요일이야 해갖고 3,4 레트로 댄스 그 시절 그 노래 하나 개설했다고 근데 인원이 없어 사람이 오빠랑 나랑 어떤 모르시는 여성분이랑 같이 3,4 노래를 추기로 했습니다 귀엽다 진짜 얼마 만에 마흡됐어요? 감사합니다 다음 장면이 다음 장면이 2번 1번 2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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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님을 위해 달성해 로아마이도 이리라 이새라 어머 잉어다 잉어 맛있겠다 140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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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왜 이리 늦게 왔습니다 오셨나? 나는.. 오셨어 어? 어 오셨어 제가 안무를 빨리 못 외워서 계속 반복하면서 하면 될 것 같아요. 그게 저의 무통입니다. 저도 못하는데 저도..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.. 오늘 마음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.. 두 번호는 1년동안 자리 잡으세요. 멸치에 먹은 것 같아요 당구가 될 수 없다 사랑하는 일 포트 박스를 이 살 때 쑤스 누가 알았고 이 쑤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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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랑말랑 다 말랑말랑 저거 아 좀 늙었네 소금 고추냉이를 소금 고추냉이를 소금 다짠! 왜왜? 괜찮나요? 이 추억 민박을 그린 거고요. 이게 저예요. 다른 사람은 그리 시간이랑 너무 짧아서 못했어.